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식변호사 주문철입니다. 이번 영상에 소개할 종목 제주반도체구요. 현재 시각 3월 1일 오후 5시를 조금 넘어서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에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녹화하는 이유 뭐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푹 쉬쉬라고 제가 이렇게 주말에 나와서 업로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쨌든 월요일날 다시 한번 또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서 본업에 대해서도 여러분들 업무 보셔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장중에 대응도 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시간이 없으셔서 바쁘셔서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미리 여러분들 쉬시면서 좀 참고하실 수 있는 내용들 좀 갖고 와 봤으니까 영상 집중해서 좀 시청해 주시고 월요일날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이렇게 올라타시면서 매집하셨던 분들이 최근에 좀 걱정이 많이 계시더라구요. 자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현재까지 마이너스 30% 이상 좀 빠지게 됐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좀 어떠한 전략을 가져가야 되냐 이런 부분들 좀 많이 궁금해 하시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고점 대비해서 지금 현재가까지 많이 내려왔는데 혹시 지금 매수해도 되나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매수한다 그러면 목표가는 어디로 잡고 가야 될까요?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더라구요. 전부 다 좀 한 번에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푹 쉬시면서 집중해서 시청해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여러분들 월요일날 즉각적으로 좀 바로 수익 날 수 있게 히든 종목 하나 넣어놨습니다. 영상 마지막 부분까지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나서 제가 남겨놓은 히든 종목 바닥 하신 다음에 바로 좀 수익 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와드릴게요.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제가 이렇게 24년 상반기에 1억 투자금 만들기를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 어쨌든 타짱 공유만 좀 여러분들께 그냥 무상으로 안내를 드리는 거구요. 기초 자금은 300만원으로 설정할 겁니다. 저 또한 계좌에다가 300만원 넣어놓고 스타트 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혹시나 의향 있으시면은 계좌를 좀 새로 개설하셔가지고 여기다가 적게는 100만원에서 많아야 천만원 정도? 이 정도 설정해 놓고 같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가격 전략 포트폴리오는 제가 구상을 좀 끝내놨구요. 정말 어렵게 컨펌 받아가지고 제작된 이벤트인 만큼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셔서 많은 분들이 좀 수익 보셨으면 좋겠는데 그렇기에는 또 제가 능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300명까지만 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제주반도체처럼 이미 수면 위로 올라와 있는 종목이 아니라 수면 아래에서 아직까지 같이 투자를 진행할 만한 저점 구간에 포함되어 있는 이런 종목 그리고 M&A 인수합병 관련한 키워드를 가지고 먼저 좀 스타트를 할 거예요. 크게 시드부터 한번 시원하게 불려 놓고 나서 어쨌든 만들어 놓은 포트폴리오대로 좀 진행을 할 거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단기간에 수익으로 좀 연결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랑 소통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약간 믿음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은 마음에 좀 준비를 한 거니까요. 1억 투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부담 가지실 필요가 없는 게 1억 투자금 만드는 거예요. 투자금. 목표가액이 아니고 24년 상반기 안에 투자금을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니까 하반기에 시즌2 할 겁니다. 하반기에 시즌2 해가지고 일단은 상반기 동안 1억 만들어 놓고 만들어 놓은 투자금으로 하반기에 좀 진행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타점 공유는 무조건 문자, 카카오톡, 그리고 텔레그램 이렇게까지만 딱 진행하겠습니다. 많은 메신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면 또 혼선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무조건 무상으로 진행되니까 부담 가지실 필요 없이 010-5073-8568번으로 타점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어디가 저점인지 그러니까 어디가 매수 타점인지 그리고 어디가 고점인지 어디가 매도 타이밍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부족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면 굉장히 좋은 공부가 되실 것 같아서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다 010-5073-8568번으로 타점이라고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주반도체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지금 지지 라인을 조금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일부 보유자분들이 매도 버튼에 손이 가게끔 만드는 그런 차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죠?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상승 국면 초기 자리부터 저점에서 물량을 매집해 놓은 주체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이렇게 상단에서 흔들기를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세력들의 시나리오에 있어서 절대 패닉셀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좀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이렇게 저점에서 매집을 해놓고 나서 상단 구간에서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를 하고 다시 한번 재매집을 통해서 상승 파동의 수익분을 가져가려는 이러한 시나리오가 너무나도 뻔하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같은 바닥 구간을 좀 형성을 해놨으니까 이 바닥 구간을 찍고 나게 되면 다시 한번 턴어라운드 패턴 나와주면서 이 박스권 내에 단기적인 차이시렴뿐만이 아니라 24년 실적에 있어서 이 긍정적인 시그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증권사별 매매 동향 잠깐 한번 보시게 되면 모건 스텔리, 제이피모건, 골드만삭스 이런 식으로 외인 창구 쪽에서도 지금 저점 매집이 이뤄지고 있고 따라서 현재 구간이 지금 상당히 바닥 구간에 근접해 있다. 그리고 단기간 내에 강한 반등이 나올 수 있다라고 우리가 좀 해석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연출되고 있는 이러한 하락 추세도 물론 세력들이 이탈하는 자리가 나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절대 걱정할 필요 없으시고 이번에 공시가 좀 나왔죠. 공시 한번 보시면 전년 대비 영업이익 단기 순위에 있어서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오게 되면서 지금 이 개인들의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거는 이 AI 반도체라는 재료와 함께 다시 한번 빅사이클을 통해서 이 제주 반도체가 어떠한 위치와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자기주식 처분 결정, 자사주 매각이 있었는데 이 자사주 매각에도 우리가 의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의도 지금 원재료 구입을 위한 운영 자금 확보라고 좀 나와 있는데 이 자사주 매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시장에서는 고점이라는 시그널로 읽히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신풍제약의 차트를 잠깐 한번 보시면 신풍제약도 어땠습니까? 지금 이 타이밍에 자사주 매각이 있었고 상승분을 고대로 반납하는 고대로 원위치를 하게 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만큼 이 자사주 매각이라는 거는 시장에서는 고점이라는 시그널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외인 창구에서의 매수물량에 대해서도 얘네들도 이 정도 실적이랑 이 정도 자사주 매각에 대한 내용은 전부 다 알고서 지금 매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 잠깐 한번 또 다른 차트 한번 또 잠깐 보여드리면 에코프로 차트를 보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습니다. 에코프로도 어떻게 갔습니까? 저점 대비해서 똑같이 8배까지 올랐다가 다시 한번 쌍봉을 이루고 하락 패턴을 보여준 지금 이 타이밍에 어떻게 됐습니까? 횡복권을 만들어 놓고 쌍바닥을 다지고 그대로 재매집을 통해서 상승 추세를 다시 한번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구간에서 손절쳤던 많은 분들이 탄식을 자아내는 이러한 패턴을 좀 보여줬는데 이렇게 일시적인 하락 추세에 있어서 절대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남들이 두려워할 때는 사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우리도 이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시나리오에 있어서 상승파동 하나하나를 전부 다 수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대의 흐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대의 흐름. 지금 이 시장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지 시장의 중심에 서 있는 놈이 대체 누군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 최근에 엔비디아가 구글을 제치고 시총 3위를 달성했나요? 아마 그럴 겁니다. 시총이 2230조 원 정도가 되는데 얘네들 시총이 우리나라 코스피를 전부 다 합친 시총이랑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이만큼 시대의 흐름과 시장의 중심에는 AI 반도체라는 게 큰 역할을 하고 있고 이 AI 반도체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 잠깐 한번 설명드리자면 그림으로 잠깐 한번 설명드릴게요.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내용이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핸드폰에 요청사항을 보내면 얘네들은 서버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하고 피드백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버 자체를 칩 자체로 양산을 해내면서 이 스마트폰에 내재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 요청사항을 보내면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해결을 한 이후에 우리한테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주는 이러한 형태로 지금 온 디바이스 AI를 해석하시면 되겠고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다 보니 당연히 빠른 응답 속도가 이뤄질 수 있고요. 개인정보 보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해킹에 대해서 좀 걱정을 하죠. 해킹. 그런데 개인정보 보호가 웬 말이냐면 이 해킹할 서버가 없는 거예요. 왜? 서버를 칩으로 만들어서 내재를 시켜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해킹할 서버가 없어짐으로써 안전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고 저전력 저비용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엔비디아가 만들었던 배터리보다 효율이 약 8배 정도 전력 효율이 좋다 라는 식으로 언급이 한번 되면서 이 제주 반도체에 큰 기대감이 또 형성이 됐었죠. 그런데 이 AI 반도체에도 단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AI 반도체 단점이 뭐냐? 일단 첫 번째로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를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AI 반도체는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합니다. 연산 속도.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빨라야 하는데 이 연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됩니까? 일단 첫 번째로 열이 많이 발생되고 열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 다음으로는 배터리가 비효율적으로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배터리가 비효율적인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뭐다? 저전력 반도체다. 저전력 반도체가 여기서 필요한 거고요. 우리가 보통 지금 S24가 출시를 했죠. 그런데 그 이후에 S25, S26 나올 거 아니에요? 아이폰도 어떻습니까? S15 나왔죠. 그 다음 S16, S17 나오죠. 자 우리가 스마트폰이 출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항상 업그레이드를 하잖아요. 업그레이드. 다운그레이드를 하진 않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매번 신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스마트폰이 출시가 된다 그러면은 이 기술이 필요한 이 저전력 반도체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 모든 기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부 다 팸리스 기업에 맡길 거란 말이에요. 그죠? 이 팸리스 기업이 뭡니까? 판매를 영유하지 않는 기술 수출에 대한 특성을 갖고 있는 회사를 전부 다 팸리스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저전력 반도체를 유일하게 다루고 있는 팸리스 기업이 누구다? 제주 반도체다. 유일하게. 유일하게 제주 반도체가 저전력 반도체를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점 대비해서 7배까지 올라온 거다. 이렇게 조금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이러한 내용들을 왜 이렇게 좀 거창히 말씀드리냐면 이 제주 반도체 앞으로 충분히 더 갈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제가 제주 반도체 문자로 한번 좀 안내를 드렸었는데 12,500원 부근에서 안내 한번 드렸었던 거거든요. 12,500원 부근. 이 부근입니다. 이 부근에서 여러분들한테 제주 반도체 LPDD4 저전력 반도체 수요가 급증을 했고 최대 수에는 제주 반도체니까 여러분들 매도가는 나중에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매집하세요. 라고 여러분들께 문자로 전부 다 안내를 도와드렸어요. 이때가 12월 21일이었는데 사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매도를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거래량이 소극적으로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추세를 지켜주고 있다라는 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로 좀 볼 수가 있는 거고 사람들이 이렇게 쌍봉 만들고서 그대로 눌러 앉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게 아니라 쌍봉 이후에 다시 한번 횡복권 위치하고 이만큼 힘이 응축된 만큼 다시 한번 상승파동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타점에 대해서 조금 혼선이 있으신 분들은 제가 그냥 전부 다 말씀드리고 있어요. 얼마에 사셔야 되고 매도가 충분히 알려드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주 반도체 매도를 안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더 갈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도가 안 들인 겁니다. 그래서 타점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신 분들은 매수 타점 그리고 목표가 이 AI 반도체라는 재료가 소멸되는 타이밍을 내가 산정하기가 좀 힘들다 매도 타이밍을 산정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은 전부 다 제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디로요? 5073-8568원 이쪽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도와드릴 테니까요. 아직까지도 충분히 매수할 만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나 우리가 과연 이러한 하락 추세는 과연 어디에서 경직이 될 것이며 다시 한번 지지수급을 받쳐주면서 턴어라운드가 나올 것인지는 지금 이러한 상당 구간에서는 사실 대응의 영역이에요. 대응의 영역. 이 대응의 영역에서는 그냥 모니터링을 하는 만큼 내가 돈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월요일 되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본업으로 돌아가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전부 다 본업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거 모니터링하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응하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대응을 해야만 하니까 여러분들께 그냥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그리고 이러한 매도 타점에 대해서는 외인가 기간에 대한 수급이라든지 혹은 재료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그리고 기술적 분석까지 여러분들께 전부 다 더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공유만 드리는 거예요. 공유.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타점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뇌동매매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관점이 있을 거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공유를 하고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하셔라 라고 좀 말씀드리는 거니까 제주반도체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전부 다 제주라고 두 글자 010-5073-8568번으로 제주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매수 타점 그리고 목표가 매도 타점까지 전부 다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이번에 안내 드릴 건데요. 현재 수익률 1,500% 정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좀 발굴해냈던 종목들이고 단순한 찌라시 아닙니다. 단순한 찌라시 갖고서 안내 드렸던 종목들 아니고요. 제가 직접 분석하고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제가 정리한 내용 토대로 소통방 주지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히든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인들한테도 안 알려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현재 밑에 보시면 히든 종목 대기 중이라고 하나 보이실 텐데 제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들께서 직접 눈으로 직접 보시고 피부로 직접 느끼시기 전까지는 절대 믿지 못하실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번에 한번 검증을 좀 해드리고자 히든 종목 오픈 한번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상단에 보이시는 간단한 문자 하나만 보내셔서 문자 보내시면은 제가 바로 답장해 드리면서 종목 안내 나가니까요. 매수하시던 안 하시던 관심 종목에라도 등록을 좀 해놓으시고 관망만 해보셔도 여러분들 백몬이 부려 일견이라고 직접 보시는 게 훨씬 더 피부에 와닿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말로만 하는 사람인지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소통방에서 안내 드리는 종목 상단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전부 다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시면은 그냥 실시간으로 바로 답장해 드립니다. 여러분들 문자 확인되면은 바로 실시간으로 답장해 드리니까 부담없이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만 좀 말씀드리자면은 2차전지나 부품 공급 계약 이런 건 아니고요. 키워드 자체는 인수합병인데 이번에 삼성 내부에서 땡땡기업 인수합병 이슈가 조만간에 찌라시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 주변에 물어보면 아직도 매집을 안 해놓으시는 분들이 좀 대부분이시길래 이 종목 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다고 선정을 좀 했고요. 지금 이미 여러 증권사에서도 거래량을 벌써 터뜨리면서 저점에서 죄다 물량 매집을 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알고서 지금 저점에서 매집을 하고 있냐면 인수합병에 대한 거는요. 항상 중간에서 중계를 해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체에 대한 역할을 누가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전부 대형 증권사에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네들은 이미 알고서 저점에서부터 전부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발굴을 해내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기업 탐방까지 다녀오면서 발로 뛰어다녔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소스들을 좀 제공을 해드릴 수가 있는 거고 이 인수합병에 대한 내용은 찌라시만 놀아도 최소 200% 정도는 갈 거고요. 아마 공시 나오면은 5배 이상까지도 갈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차트 잠깐만 한번 보시면 현재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삼성이 지분만 투자를 했다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도 저점 대비해서 약 1000%까지 올라갔습니다. 근데 삼성에서 이번에 인수합병한다는 지금 이 종목 약 4천억 정도 실탄을 준비를 했다고 하는데요. 나중에 기사 뜨게 되면은 현위치 대비해서 뭐 10배 이상도 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최소한 손실 보는 일은 없을 거라고 좀 말씀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수금이 있든 없든 저를 믿든 안 믿든 간에 그냥 무상으로 오픈해드리는 거니까요. 나중에 기사 뜨고서 이렇게 고점에서 올라타면서 매집해 나가지 마시고 저점에서 미리 매집해놓고 싶으신 분들 아니면 이 종목이 진짜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그냥 궁금하신 분들도 괜찮으니까요.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만 보내주시면 전부 다 오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직접 발로 뛰면서 탐방 다녔던 종목들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적혀있는 번호 010-5073-8568번으로 매수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번 인수합병 이슈 관련된 히든 종목 여러분들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